타이낙타운 짠! 지금은 타이낙타운 왔어요. 여기는 타이낙타운 호텔센터 근처에요. 너무 차오롱바오라 홍유차오쇼 먹고 싶어서 햄버거 먹기 전에 먹고 가려고 합니다. 아 배고파! 저는 지금 135번을 찾아서 가고 있어요. 머리에 있어요. 머리에 있어요. 저는 오늘 저기서 홍유차오쇼랑 샤오롱밥을 챙겨서 먹을거에요. 너무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목격하려고 합니다. 맛있겠죠? 오쇼랑 Simple 아까Prince 우와 제가 진짜 서울용파도 좋아하거든요 맛있겠다 이 뜨끈 뜨끈함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살짝 먼저 사 이 뜨끈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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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격에 비해서 진짜 맛있어요 10개에 10개에 6개 밖에 안하거든요 근데 와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 진짜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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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약간 새콤 달콤 메코오는 다 있어요. 진짜. 여기 키가 되게 야들야들하고 안에 고기도 이렇게 딱 씹히면서 진짜 맛있어요. 만두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꼭 드셔보세요. 지금은 샤오롱파오라 홍려채화수 다 먹고 저쪽이. 저쪽에 빨간 글씨 있는데 보이시죠? 저기서 햄버거 먹을 거예요.